후라이팬에다가 하시면 돼요. 어? 왜요? 왜? 냄비에다 삶으면 냄비 벽이 뜨거워져서 거품이 계속 거품을 만들어서 끌어넘쳐요. 벽이 얇은 이런 전골 냄비 같은 거에 삶으면은 이거 확실히 끌어넘치지 않아요. 아 진짜? 나도 몰랐네 이거 후라이팬. 후라이팬에다 면 삶을 생각을 안 했지. 자 끓어요 이제 넣을게요. 잘 펴서 넣으세요. 소면은 정말 잘 붙어요. 아 저렇게 동그랗게.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여기 돌려야 되는데 유수영 씨는 한 360도 다 돌아요. 원래 오래돼 오래돼.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.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.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넘쳐요. 이런 게 꿀팁이에요 여러분. 아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네. 제가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맞춰봤는데 2분. 2분밖에 안 와. 되게 짧다. 2분. 아 요즘에. 2분만 MZV까지. 2분 컷. 2분 이상 쌈치만. 얘도 바로 찬물로. 아 면 탱글탱글하다. 엄청 탱글탱글해요. 되게 맛집 식감이에요. 2분만 쌈용은. 맛집 식감. 이렇게 집어서. 담아놓는 것도 맛집이다. 진짜 이쁘게 덮으시네. 거기에 나리나리 미나리와 족박. 오징어가 면보다 많아야 돼. 아 요거 요거 요거. 오징어 폭탄이 매력이 집에서 먹는데. 아 맛있겠다. 간간하기 때문에 얼음을 필히 몇 개 넣어야 돼. 자 이제 여기다가 국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. 미쳤다 진짜. 끝. 와 맛있겠다던데. 이거 맛있겠다. 얼음이 녹으면서 국물이 자꾸 올라와요. 어남선생님께요. 갈비. 와 진짜 미쳤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진짜 여름 맛있다. 네. 시원할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유명한 물의 집에서 지금. 집에서 할 수 있어요. 어렵진 않아요. 와 대박이다. 음 맛있다. 간속 시장아. 진짜 맛있겠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너희 한 젓가락 남았잖아. 진짜. 할 게 있어. 아 새로고 들어오게 됩니까? 어남선생님 같아요. 요즘은요. 코끝이 찜할 정도로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기도 하고.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. 이거 편스토랑을 위해서 따로 찍어주셨어요. 그 중에서도 이 물회는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별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생산물회만큼이나 인기가 좋은 게 바로 이 오징어물회입니다. 와 나래기 전까지 하셨어. 대단해. 여기에 물을 붓고 찬밥까지 비비면 금상첨화죠. 우와 밥에 또 말아 먹어야죠. 아유 맛있어요. 아우 맛있겠다. 면이랑 같이 먹어야지. 먹방 해주시나요? 진짜 맛있겠다. 오늘 이게 찐이야. 진짜 찐이에요. 맛있어. 밥을 말고 좀 기다리니까 얼음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더 맛있네. 찬밥. 아 모레는 찬밥이구나. 물 맛이 절로 다셔지네. 우와 미쳤다. 아니 밥을 또 얼마나 탱탱해져요. 얼음을 만나면. 배고플 땐 든든한 한 끼가 됐고. 너무 아저씨들어. 예나 지금이나 물에 한 그릇이 더위와 피로를 씻어주는 건 변함없겠죠. 잘 먹었습니다. 어우 맛있겠다. 맛있겠다.